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재빈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더 많은 학우들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취창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진로탐색 직무 및 기업선택 역량강화 실전지원단계로 나뉘고 교육 상담 활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목으로는 교양교과목 학과별 취업세미나 진로필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세부 주제는 취업시장의 채용 트렌드에 맞춰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용 진로탐색을 위해 진로탐구활동학점제와 융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명지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빌드업 프로젝트,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퍼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총 501건의 기업 추천 채용 연계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우들에게는 시간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지 않은 학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대신문에서 102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교내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내 취창업 프로그램에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한 학우가 52.94%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험이 없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왔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직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학우들에게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본 결과 도움이 된다고 한 학우들이 과반수가 넘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우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프로그램의 학우들이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우들의 취업을 위해 명지대학교 취창업 지원처에서는 직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발한 홍보를 통해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지대 학우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보지원팀 측에서는 지난 학기 수강신청을 통한 학우들의 불편함을 적극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나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진행하였던 기존 수강신청은 2024학년도부터 웹사이트 수강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정보지원팀은 지난 학기 수강신청 웹사이트에서는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을 넣지 못하였다고 알리며 지난 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우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정보지원팀은 과목순서 변경 기능을 추가하여 학우들이 과목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진입 대기 화면에서도 미리 남기 내역과 정렬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한 과목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정보지원팀이 이와 같은 기능들을 새로 추가하며 학우들의 편리성을 중점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되게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강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바꿔봤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수강신청 오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교양과목 순서를 바꾸면서 그 교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닐번호를 정확하게 찾음에도 로그인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한 과목들을 사고 파는 행위 때문에 새로고침이 랜덤된 시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불편하고 수강신청을 버리거나 아니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새로고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하여 더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서버 오류와 제한인원 설정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명지대학교 정보지원팀은 수강신청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도 더 나은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김나연 기자였습니다 치열했던 수강신청을 마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수강신청 끝에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바라던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계시길 바라며 mbs뉴스 아나운서 이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